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배워야 이길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예병군의 예각병법에서 밝혀드립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익을 말하다 15번째 시간이죠. 지금 여러분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월 첫째 날입니다. 12월 1일이기도 하고 전국에 첫눈이 왔습니다. 지금 남쪽 지방까지 눈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조금 전까지 들었는데요. 첫눈이 와서 여러분들 좀 기쁘시기도 하시겠습니다만 또 내일 당장 출근길 걱정도 되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따뜻한 첫눈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눈으로 왔는데 증시는 눈이 진짜 눈을 맞아버렸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증시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니까 또 첫눈에 대한 이런 좋은 기억들 좀 잊어버려가면서 또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시장이 왜 이럴까요? 진짜 얘들이 진짜 왜 이런 고의적인 짓을 계속 할까라는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시장에서 이유는 나왔어요 오늘. 이유는 이제 유가 하락이라는 그걸 이유로 지금 들고 있는데 이게 이유로 충분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는 대다수의 원유를 수입하는 수입국가입니다. 그것을 이제 가공해서 그 다음 부가가치를 높여서 제품을 또 수출하는 회사죠. 그러면 수입원가가 떨어지고 수출당가는 유지가 된다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득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연히 이제 어떤 여파가 나타나 조선정류 그 다음 화학 쪽은 이해가 됩니다만 다른 종목군 전체까지 좀 빠진다. 이건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장면이 왜 나올까에 대한 부분은 이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도 누차 얘기를 드렸습니다. 바로 거래대금이 없죠. 지금 너무 없다 보니까 얘들이 밑에서 빼서 위로 공급고 위에서 다시 빼서 밑으로 공급고 이 짓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단기성 한 번의 자금을 들고 좌지우지하고 있고 기관들은 그걸 눈치 봐가면서 같이 던지고 있죠. 개인들은 이 장에서 심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만 얘기 좀 드리고 가고자 합니다. 자 개인 여러분들이 많이 들고 있죠. 그 다음에 코스피부터 좀 살펴보면 자 코스피 1봉 차트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상승할 때는 늘 계단식 상승입니다. 그리고 급락이죠. 그죠? 다시 상승할 때는 계단식 상승이고 행본화하고 급락입니다. 다시 상승할 때는 계단식 상승인데 횡본화하고 급락입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상승하는 즉 계단식 상승이에요. 그러면 이 계단식 상승하고 왜 급락이 나오느냐 에 대한 부분입니다. 급락은 결국은 투맨인데 이 투매를 잘 한 번 살펴보게 되면요. 자 결국은 이 투매장에서 이만큼 거래량을 키울 수가 없어요. 떨어질 때 누군가가 갑자기 확 많이 던지게 되면 그렇죠? 급락이라는 게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물량을 다 던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계단식 상승이 나오죠. 그리고 또다시 급락이 나옵니다.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만 어느 선상에서 계속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다 보면 그 선상만 오면 이제 차익실현에 대한 욕구가 생길 거예요. 그게 어디 자리 때냐 주봉으로 우리가 살펴보자고 주봉을 확대해보면 너무나도 이제 뻔히 보이는 자리 때가 나옵니다. 바로 여기죠. 2050포인트 부근인데 이 부근만 오면 어김없이 빠진다라는 게 공식화처럼 되어버리면 다음에 계단식 상승이 아무리 와도 2050포인트가 되면 어김없이 뺄 겁니다. 자 그러면 바닷권력은 어디냐 1900포인트 부근이에요. 그죠. 그 부근만 오면 어김없이 또 사고자 하겠죠. 그런데 이게 맹점입니다. 결국은 여기서 원위의 밑으로 되든 위로 되든 원위의 장이 나와버리게 되면 이때는 개인투자자가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볼 때는 크게 못 볼 수 있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위로 튄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2050포인트에서 다 차익실현을 해버리고 말하는데 거기서 쭉 치고 올라가서 2200, 2300 혹은 2400까지 가버린다. 그럼 개인투자자들의 수익이 있을까요? 과연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 밑으로 꺼지게 되면 자 이 1900선은 안심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버리게 되면 그게 원위가 나와서 쭉 빠지게 되면 그때는 또 답이 없습니다. 결국은 흔들리는 매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죠. 자 그 다음 코스닥도 한번 볼게요. 코스닥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계속 570부근 거기까지 왔다가는 또 밀리고 또 밀리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확대해가지고 좀 보면 결국은 올라올 때는 계단식 상승이에요. 그죠? 떨어질 땐 급락입니다. 또 올라올 때는 계단식 상승이고 떨어질 때 순간적인 급락이죠. 이때 팔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못 팝니다. 자 계단식 상승이고 급락이죠. 그죠? 또 그리고 계단식 상승 급락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 부근만 오면 살려고 하겠죠. 이 부근이 어디냐 530부근이에요. 자 그러면 550부근 560 560이상만 되면 또 팔려고 하는 매몰대가 나온다니 그죠? 결국은 이 박스코는 결국은 뭐냐 앞으로 더 튀기 위해서나 뒤로 후퇴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박스코는 그때 개인 투자자분들의 오인을 불러일으키는데 자 그러면 이 박스코는 계속 만들면서 결국은 물량은 누가 다 지고 가느냐 개인 투자자분이 아니에요. 이 박스코는 뚫을 때는 외국인이냐 기관 투자자들이 박스코는 뚫고 가는 그런 장에서 물량을 지고 갑니다. 그럼 개인들은 틀리고 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답이 없어요. 그죠? 따라 붙기 힘들어집니다. 따라 붙으면 어김없이 패대기를 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보시고요. 결국은 왜 예병군 전문위원이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나와서 심지구둔 매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섹터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쪽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드렸는지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장은요. 앞으로도 이런 모습을 어느 정도는 뛰고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종목적으로 흐르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종목이 과연 무너지지 않을 종목이고 과연 이 시장에서 결국은 수익으로 전환될 종목이라면 여러분 마음을 조금은 누그러뜨리시고 차분차분 모아가시는지 그 전략이 맞다는 결론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은요. 늘 변화하고 유기적으로 움직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때마다 대응하고 대응할 수 있다면 우리도 같이 살아 움직여주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개인투자자분들은 24시간 이 증시를 체크하고 계시진 않아요. 물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는 하루종일 이걸 체크를 하고 또 체크를 하고 계속 체크를 해들어가죠.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어떤 조금이나마 힌트가 되고 도움이 되고자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수익을 말하다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지금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시장 얘기는 이렇게 좀 잘막 마치고요. 잘막하게 지금까지 수익을 말하다를 제가 찍어오면서 지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1강에서 7강을 찍고 8강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9강에서 지금 14강까지를 또 찍었죠. 거기에 대한 정리를 해드리면서 정말 종목을 말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각병법 오늘도 15강자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7강이었어요. 그죠? 8강 끝나고 9강에서 처음 먼저 설명드린 게 사물인터넷이었습니다. 그 사물인터넷 제가 1강에서 7강 중에서도 거의 사물인터넷 얘기가 대다수였다면 역시 마찬가지의 관점이에요. 제가 뭐 어느 쪽에서 또 다른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똑같은 얘기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어요. 사물인터넷 올해 화두고 내년 시장을 대비해서라도 이 사물인터넷은 꼭 지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자 그러면서 제가 사진으로 여러 가지를 보여드렸을 거예요. 시장은 사물인터넷 쪽으로 간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죠?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이 스마트 싱즈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거 너무 기가 따갑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려서 아마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삼성전자가 인수한 미국의 사물인터넷 플랫폼 회사입니다. 이 플랫폼 회사의 인수 목적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바로 이 삼성전자가 이제 사물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신성장 동물 날개를 달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간다 간다라고 힌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그 다음 화면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가 또 콰이어트 사이드라는 미국의 공조회사를 인수한 것을 여러분들 보고 계실 거예요. 자 이 미국의 공조회사 인수를 왜 했느냐 이거 역시 사물인터넷과 연관지어서 보시면 됩니다. 아 우리 김남주라는 여배우가 나와서 빰빰 이러면서 이제 그 춤을 추면서 얘기를 하죠. 보일러를 보일러를 안 끄고 왔던 걸 걱정하던 시대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바깥에서 스마트폰으로 보일러를 온도 조절을 합니다. 끄고 켜고를 하죠. 자 이건 뭐냐면 스마트폰도 인터넷이 돼야 되지만 이 보일러도 인터넷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물인터넷 연결기기의 수의 확대라는 점도 여기서 참고를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이때 빠르게 짚어드린 얘기 삼성전자와 삼성메디슨의 합병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뭐냐면 삼성메디슨에 있는 의료기기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 녹이겠다는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유헬스케어 이것도 사물인터넷의 큰 맥락 중에 한 부분이라고 보셔야 될 거라고 그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스마트 보일러 이게 경동나비엔 경동나비엔 그리고 그 스마트 보일러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 스마트 보일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얘기 드렸죠. 그죠? 김남주라는 배우가 나와서 이 온도 조절 막 하고 그 다음에 이 스마트 보일러가 자체적으로 발전설비까지 지니고 있다. 그래서 전기료를 줄여주는 역할까지 한다고 하는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 원격 제어 보일러예요. 결국은 이 스마트폰도 뭐가 돼야 된다? 인터넷이 돼야 된다. 인터넷 연결기기 수의 확대를 의미하죠.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로 IPv4에서 IPv6로 즉 사물인터넷 연결기기 수가 많아지면 지금의 4개의 회선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6개의 회선이 가야 되는데 그 6개의 회선이 하나가 뭐냐면 에스넷이라는 회사예요. 이 에스넷 IPv6로 가는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렸고 이 에스넷 차트를 잠깐 볼게요.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11월 달 들어와서 강한 상승이 있었고 금일도 이런 장에서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거 확대해가지고 좀 볼까요? 자, 이거 한참 얘기 드리고 난 이후에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4천원을 깨고 내려오기도 했고 3천8백원대까지 부근까지 갔다가 지금 강하게 들어 올리고 있죠. 자, 에스넷. 제가 모아가시면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고 자, 이게 IPv4에서 IPv6로 가는 그 중심의 역할에 있다. 자, 이 회사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IPv4 즉 삼성전자 그룹 내에 IPv4를 IPv6로 그때 교체를 하면서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는 조정을 보였는데요. 이 회사의 자회사죠. 굿어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실적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에 대한 실적이에요. 그러면서 광극공사를 계속 따내고 있죠. 즉, 지금 인천공항에도 IPv4라인을 IPv6라인으로 교체한 회사가 바로 이 동사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광공사의 IPv4라인을 IPv6라인으로 교체를 하는 그 광극공사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커리어를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계속 따내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주가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통신주 이런 쪽으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먼 미래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사물인터넷을 구현하기 위해서 뭐부터 정비가 돼야 된다? 통신 쪽부터 정비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통신주를 얘기 드렸던 거고 그 부분에서 SNS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죠. 특히 가족분들 중에 SNS을 거의 집중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도 이 장에서도 활짝 웃고 계신다는 거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이 김남주 예배우에 대한 사진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예배우인데 다른 사람이 부인이죠. 그래서 좋아해도 별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기 드렸던 게 G2 그 다음 주죠. 얘기 드렸던 게 G2 중국의 변화였어요. 자,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뭘로 밀어붙이고 있습니까? 인해 전술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얘기 드렸죠. 13억이라는 거대한 인구를 가지고 인해 전술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예전에는 그냥 G7 국가였는데 그죠? 그러면서 러시아의 힘이 소련, 구소련이죠. 구소련의 힘이 약해지면서 중국이 G2 국가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들은 인구 수도 13억입니다. 이들이 경제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위안화 절상을 통해서 세계 경제의 한 축을 그리고 미국과 동등한 축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에 대한 이런 발전 가능성 그 다음에 성장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사실상 자, 우리나라 인구수가 우리나라 5천만 정도로 잡았을 때 중국의 100억 이상 부자 인구수가 5천만이 넘는다고 하죠. 거의 그런 과정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신다면 결과적으로 중국은 지금 그 인구수로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인터넷 문화가 훨씬 빠르게 전파가 되었고 훨씬 빠르게 인터넷 문화가 확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어디부터 치고 들어왔습니까? 가장 진입 장벽이 맞은 온라인 쇼핑몰부터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죠? 마윈의 알리바바 자, 이 알리바바가 어떻게 성장했느냐 가장 진입 장벽이 낮아요. 이 얘기를 설명드릴 때도 자, 지금 이 앞에 계신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내일이라도 당장 쇼핑몰 하나 차리는 거는 그죠? 쉽습니다. 그런데 그 유저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중국은 그만큼 쉬웠다는 얘기죠. 13억이라는 인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 배경을 이제 전체적인 경제 맥락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중국이 공산당 18기 전체 일정 및 역대 4중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지속적 경제 발전입니다. 그죠? 지속적 경제 발전 4중전의의 목적은 지속적 경제 발전이고 이런 부분들을 자,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중국은 지금 안정을 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균형을 가는 게 아니에요. 성장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도 경기 부양을 지금 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성장에 초점을 맞춰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알리바바가 그 솔로데이라고 불리는 그 날만 벌어들린 돈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걸 이제 중국이 깨닫게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과연 이 무궁무진한 시장을 던져놓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걸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아마 이런 부분에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세수 확보를 하려고 들 겁니다. 그것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어떤 생각과 저는 일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신리외교 쪽에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념외교가 아닌 이념외교라면 그 시진핑은 당연히 북한을 먼저 방문했어야 하지만 한국을 먼저 방문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의 외교 정책 자체가 신리외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살펴보더라도 중국은 앞으로 성장 쪽에 초점을 맞추어 나갈 것이다 라고 우리가 감으로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주 그때 이 얘기 드렸었죠. 차이나 디스카운트 관련주 얘기도 드렸고요. 자 차이나 디스카운트 관련주도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원형 자원이 제일 지금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중국 원형 자원 한번 보세요. 금일도 가격 제한파까지 올랐어요. 정말 가파른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은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자 이거 중기적 모멘텀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웨이포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중국 기업인데 한국 내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그 다음에 CKH 한번 보겠습니다. CKH가 좀 지지부진 했습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같은 흐름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4% 가까이 올랐죠. 그 다음에 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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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올랐습니다. 자 완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차이나 하우란 그죠? 자 이런 종목군들은 전부 차이나 디스카운트 관련해줍니다. 차이나 그레이트 그죠? 오늘 12% 올랐네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죠. SNC 엔진 그룹 자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들은 지금 중기적 모멘텀을 띄고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한 섹터가 아닙니다. 제가 이런 수익을 말하다를 통해서 여러분 한 섹터만 올라오는 것 같으면 그 섹터 내에 한두 종목만 올라오는 것 같으면 제가 여러분 수익을 말하다 시간을 활용할 것이 아니라 이걸 가족분들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겠죠. 많은 종목이 그만큼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담으실 수 있을 만한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들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게 참고가 꼭 되시라는 의미에서 매번 한 주에 여러분들 한 번 꼭 찾아뵈면서 이런 얘기들을 강조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참고해보시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가장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것은 중국 원양자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자 중국 원양자원 왔미 그 다음에 웨이포트까지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걸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상해지수가 공구년 고점 이후 하락 추세에서 상단을 돌파했다. 자 이 부분을 참고해보세요.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쭉 꺼보면 이 추세선이 나와요. 그런데 이 추세선이 자연스럽게 횡보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돌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중국 주식이 좀 주목을 받아입시다. 결과적으로 지금 후광통 때문에도 지금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요. 후광통 때문에 자금이 빠져나간다. 대한민국 증시의 자금이 빠져나간다. 외국계 자금이 중국 쪽으로 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후광통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지금 주어진 특수한 상황이고 외국계는 언제든지 중국 쪽에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점을 꼭 좀 참고해보세요. 갑자기 지금 컨디션 자체가 변화된 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유로존 CPI 추이 이 유로존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드렸어요. 이 유로존이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다양한 정책에도 물가는 하락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유가가 또 급락이 나왔어요. 그럼 물가가 더 떨어질까요? 당연히 물가는 더 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때 설명을 드리고 난 이후에 그죠? 마리오드라기죠. 슈퍼 마리오드라기가 뭘 하겠느냐 뭘 하겠다고 했습니까? LTR로 그죠? LTR로 LTR로 롱텀 그러니까 긴 기간 장기 저리 대출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장기 저리 대출 긴 기간의 장기 저리 대출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ABS 자동차 ABS 아니에요. 자산 유동화 채권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 자산 유동화 채권을 적극적으로 20위에서 매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유럽중앙은행에서 이런 걸 하는 이유는 물가를 돌려놓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유가까지 하락해 버리니까 오히려 지금 더 큰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그러면 더 극단의 대책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대로 유로존을 붕괴뜨리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들이 노력하여 지켜온 것입니다. 그거를 외형 즉 유가 하락이라는 외형적 요인으로 그들이 포러기를 하느냐 안 합니다. 그죠?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신다면 결과적으로 이런 측면에서라도 여러분들 지금은 주식을 모아가야 되시기가 제가 계속 맞다라고 강조드린 이유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참고하시고요. 다음 화면 제가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중국 70개 도시 신규 주택 이거 설명드리면서 많이 설명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자 가격 상승률인데 결과적으로는 이 텀이 있다. 그죠? 이 텀이 있다. 그죠? 이 텀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 텀으로 봤을 때는 이 바닷권력에서 상승하는 구간까지 와있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완니를 그때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완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 이율이 얼마나 많이 올라왔습니까? 그죠? 자 이거 확대해가 한번 볼게요. 그 이율이 얼마나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제가 이 방송을 드린 게 10월달쯤이었어요. 그죠? 2200원대에서 지금 300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중국 관광객 요거 서울 사흘 투어 하면서 사가는 게 있다. 중국 중산층의 소비 문화 패턴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도 드렸었죠. 그러면서 얘기 드렸던 게 아가방 컴퍼니 보령 메디앙스 요런 것들 얘기 많이 드렸습니다. 자 역류와 용품들 체크해보시라고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카지노 관련주도 이제 슬슬 체크해봐야 될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역류와 관련주도 분명히 중국 중산층 소비 문화 패턴과 관련해서 중기적 모멘텀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게 아가방 컴퍼니는 5천원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5천원 때부터 지금 7천원입니다. 그죠? 이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급하게 상승이 있고 조정이 들어왔고 횡보입니다. 이 횡보 구간 때 또렷이 나타난 특징은 결과적으로 박스권인데 이 박스권에 상단과 하단이 있다. 그러면 지금 7천원 때와 8천원 중반대가 박스권 상하단을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다시 돌파가 되면 다시 9천원대 만원대를 간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보시고요. 보령매디앙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똑같은 패턴이에요. 결국은 강하게 상승하고 난 이후에 그죠? 이제 한참 말씀드렸던 게 7천원대 부근입니다. 그죠? 강하게 상승하고 난 이후에 조정이 들어왔고 그리고는 긴 횡보가 들어오는데 이때는 박스권의 형태를 띠게 된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죠?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9천원 초반대와 만원 후반대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 부분 참고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 또 화면 보시겠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달라지고 있어요. G2 국가가 달라진 G2 국가로서 이들이 달라지고 있는 이유가 있죠. 과거 일본하고 한국 자 우리가 일본에 가면 일본에 여행을 가거나 일본 제품이 들어오면 와 이랬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파라소니 소니 마이마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바이오냐 전축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엄청 좋아했습니다. 거기다가 소니 TV 또 뭐 있었습니까? 그죠? 코끼리 밥솥 그죠? 일본의 코끼리 밥솥 그런 것들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나라의 가전제품의 위치가 높아졌어요.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이제 누가 소니 와 소니 TV 있나 이런 얘기 안 하죠. 그죠? 자 우리 LG X 캔버스 삼성의 그죠? 이제 공면 사각 TV 그죠? 이런 거 막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 제품을 보면서 예전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검은색으로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이 예전에 우리가 일본 제품을 선호하는 현상 그들이 한국 제품을 선호하는 현상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해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은 계속해서 중산층 쪽에서 한국의 제품들의 소비 패턴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90년대 초반 한국은 현재 중국과 흡사하다. 이 얘기가 그 얘기죠. 그죠? 중국 1인당 GDP가 1만 달러 임박했다. 자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무섭게 증가는 방한 중국 관광객 자 일본하고는 조금 반일 감정이 있으니까 거기에 상대적으로 방한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죠? 반사적 이익이죠. 그죠? 그래서 상위 방한 외국인 중국에서도 돋보이는 중국 관광객 순수 관광객이 늘고 있고 주택 주택 인기 상품들 그러니까 가정에서 쓰이는 인기 상품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순수 관광객이란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어떤 다른 목적에 하여서 관광객이 있는 게 다음 화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 보령 메디앙스 아가방 컴퍼니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그 다음 강의 시간에 설명드렸던 게 BOJ의 결정이 우리가 거꾸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자 이때 뭐가 나왔느냐 일본의 엔저 정책으로 인해서 이때 급락이 나왔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 신문 거꾸로 1km를 통해서 BOJ의 결정을 우리가 한번 파헤쳐보자 이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자 화면 보실게요. 다음 화면 자 일본 기업의 매출 추이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죠? 일본 전기업의 단기 순이익은 증가세로 있으나 일본 전기업의 매출액은 줄고 있다는 하락세를 겪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일본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얘기 드렸던 게 있어요. 이들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이들의 단순 경제적 논리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들은 뭘 준비하지 못했느냐라고 말씀드렸냐면 글로벌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죠? 세계경제화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들은 영어를 굉장히 사용할지 모릅니다. 만국공용어라고 불리는 영어에 대한 교육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낮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일본의 예능 프로그램 그죠? 기억나실 거예요. 이 지방과 애고대난이 오네 이런 얘기까지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일본을 지금 끌어온 것이지 일본의 경제 논리가 잘못돼서 일본이 지금 경제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강조를 드렸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일본의 노동자 임금 추이입니다. 실질 임금 자체는 5인 이상 실질 임금하고 30인 이상 실질 임금 자체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임금은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물가도 계속 떨어진 거고요. 그 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뭘 쓰고 있느냐 엔저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게 단순히 엔저 정책을 쓴다고 해서 그리고 아베노믹스의 그 논리가 결국은 맞아 떨어지겠느냐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강조드리면서 뭐라고 얘기 드리는가 하면 구로다 총리가 아베하고 지금 여기 선상에서 아베의 어떤 노선을 역행해버리게 되면 아베는 진짜 갈 곳을 잃습니다. 그래서 구로다 총리도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했을 거라고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구로다 총리의 어떤 결정이 과연 아베 총리의 이 아베노믹스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느냐 부분에서는 부정적인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제가 어떤 화면에서 분명히 여러분들께 부정적인 의미를 드린 게 있을 거예요. 자 엔달라 추이입니다. 지금 엔달라 추이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BOJ의 결정 때문에 쭉 이렇게 지금 엔달라 추이 자체는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죠? 엔제에 대한 가치가 하락을 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인공적인 통화정책이죠. 그죠? 인공적 통화정책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고의적으로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통화정책이란 얘기예요. 다음에 한번 보면서 다시 또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본의 기이 현상에 대해서 요 부분을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죠? 별표 두 개 요거 강조 많이 드렸어요. 자 일본의 소비자 신뢰지수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소비자 신뢰지수하고 소매 판매는 같이 갑니다. 그죠? 같이 갑니다. 늘 같이 왔었어요. 같이 해왔는데 지금 일본이 기이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게 뭐냐면 소매 판매는 조금씩 늘고 있는데 소비자 신뢰지수는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역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 뭐냐면 결국은 아베의 정책의 실패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베 정책의 실패에 대한 부분들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그를 믿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단순한 통화 정책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도 제가 그때 드렸습니다. 자 오늘 신문기사에서 그런 내용이 떴죠. 아베의 지지율이 아베를 반대하는 쪽하고 지지율은 떨어졌고 반대하는 쪽에는 오히려 퍼센테이지가 늘었다. 즉 그만큼 아베의 신뢰도가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단순한 통화 정책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소니가 그들의 도요다가 힘들어졌던 이유는 통화 정책이 아니라 그들이 글로벌화를 미리 준비하지 못했고 그들이 교육에서 등한시했던 영어 교육이 이 글로벌화를 막는 가장 중요 요인이 되었다는 제 결론이 맞았던 겁니다. 단순한 통화 정책만으로 그들이 성공할 수 있다. 그럼 누구나 통화 정책만으로 경제의 발전을 꾀하려고 하겠죠. 제가 여러분 주식 시장에서 차트만으로는 답을 찾으실 수 없습니다. 그렇죠? 모멘텀만으로는 답을 찾으실 수 없습니다. 결국은 주식은 종합예술이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셔야 수익을 크게 보실 수 있는 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국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통화 정책만으로 혹은 단순한 동기부여만으로 그리고 단순한 어떤 기업의 급성장만으로 국가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면 이만큼 쉬운 것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종합적 판단이죠. 작은 어떤 부분의 판단이 아니라 이 경제학의 논리는 종합적 판단을 근거로 합니다. 그것이 여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경제학 쉬운 학문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종합적 판단을 요구합니다. 종합적 판단 그죠 이 전자 칠판 이거 쓰기 힘드네요. 그죠 종합적 판단 빨리 안 써집니다. 빨리 판단 요구되어집니다. 뭐가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종합적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어떤 단순한 논리로 뭔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때까지 이 경제학이나 이 경제학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 주식도 이런 단순한 논리로는 설명하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너무 단순화 시키려고 보다 보니까 아전인수식 해석이 계속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죠? 자기논의 물대기식 해석이 계속 들어갔다는 얘기죠. 자 다음 화면 보시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기계현상까지 나왔고 한국 무역수지와 원인환율 자 요것도 제가 설명드리면서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자 엔저가 된다고 해서 무역수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무역수지가 반드시 엔저하고 연관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한국 무역수지가 굉장히 낮았을 때 엔저가 원인환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죠? 그럼 이 현상이 나타나느냐? 아니에요. 거의 비슷하게 갈 때도 있고 역행해서 갈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역행해서 갈 때도 있고 또 비슷하게 갈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러하지 않다라는 반증이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한국 무역수지와 원인환율 자체가 반드시 동일하게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가느냐에 대한 질문에서 아니라는 반증이니까 이걸 너무 깊이 있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였어요. 그죠? 다음 화면 보면서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저 수혜주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죠? 이 얘기 여러분 크게 볼 필요 없다. 그런데 자 이 얘기도 크게 볼 필요가 없다라고 그때 얘기 드리면서 엔저에 대한 수혜 그러면 이 얘기를 제가 왜 들었냐면 엔저에 대한 수혜주는 그러면 그날 엔저가 됐을 때 올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이러면 이래 할 것이라는 롤리 자체가 성립 안 되는 곳이 이 주식시장이라는 얘기까지 그때 드렸습니다. 그죠?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게 되면 엔저 피해주가 있어요. SK하이닉스는 엔저 피해주였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죠. 누가 간다고 얘기해서? 예병군 멘토가 간다고 얘기해서? 천만의 말씀이죠. SK하이닉스가 올라오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유는 딱 간단합니다. 모바일 디램, 디램, 폭발적 성장성. 그 이유에서 잡으셔야죠. 예병군 멘토가 얘기한다고 이게 올라옵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지금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성장성 때문입니다. 예병군 멘토의 말이 아니라 성장성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좀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엔저 피해주가 그러면 SK하이닉스인데 SK하이닉스가 올라오는 것은 엔저하고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편협한 사고. 엔저가 되니까 피해주들은 피해야지?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엔저가 수혜주들만 들어가야지? 아닙니다. 그 단순 논리로 접근할 수 없는 게 뭐다? 경제학이다. 경제학. 이거 어렵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경제학. 이 쉬운 학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공부해보니까 이 경제학이 법학보다 더 어렵습니다. 법학은 정답이나 있죠. 법은 판례라는 분명한 정답을 제시를 합니다. 근데 이 경제학은 정답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다음 화면 또 보실게요. 아마 다음 강의로 넘어갔을 거예요. 핫 이슈. 삼성 SDS 상장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거 얘기 드리면서 삼성 SDS가 상장이 되면 일거리를 몰아준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죠? 이 비슷한 게 SK는 SK CNC 쪽에 일거리를 몰아주고 있고 그죠? 현대는 현대 글로비스 쪽에 일거리를 몰아주고 있고 삼성은 삼성 SDS 쪽에 일거리를 몰아줄 것이다. 물류 시스템을 몰아줄 것이다. 얘기를 강조드렸었죠. 그죠? 삼성 SDS 상장하고 급락이 나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빠르게 회복하면서 삼성 SDS는 지금도 굉장히 주가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42만 원대까지 신폭가를 뚫으면서 올라왔었죠. 그죠? 그리고 지금 조정이 들어왔고 결과적으로 삼성 SDS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중장기적 모멘텀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SK CNC가 상장 이후 PER 자, SK CNC 상장되고 난 이후에 자, 이렇게 좀 빠졌습니다. 그죠? 주가라는 것은 좀 빠졌는데 결국은 다시 회복을 했고 최근 들어와서 조정이 들어왔지만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다. 이건 뭐냐면 결국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때문에 빠졌던 것이 계속 일감을 몰아주고 그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올라오고 있다. 그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장기적 모멘텀을 띄고 올라온다고 얘기 드렸죠. 그죠? 현대글로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 드렸습니다. 그죠?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물류 BPO의 비즈니스 모델 삼성 전자의 IT 계열이 삼성 SDS로 일거리 몰아준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삼성 SDS 장애 주가 현상. 자, 상장되기 전에 장애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공모 기준가를 십구만 원 잡았죠. 그러니까 백 프로 상장 딱 백 프로 뛰어오른 기준가에서 백 프로. 상승한 구간에서 시작과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조정이 들어왔는 게 당연한 거고 그 조정을 극복하고 다시 올라왔었습니다. 최근까지 그죠? 자, 그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삼성 SDS의 물류 BPO 로드맵입니다. 결국은 일거리 몰아주기예요. 그래서 글로벌 물류 인프라를 완성시키겠다는 게 삼성의 목적이다. 그 부분 계속 얘기 드렸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중장기적 모멘텀이에요. 우리가 단기적으로 뭔가를 답을 찾아낼 수가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중장기적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부분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삼성 SDS의 지배구주인데 이서연 이부진 그죠? 그다음에 이건희 회장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자, 이 지분이 자녀들 삼세대 자녀들의 지분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이 삼성 SDS라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보시고 그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삼성그룹이 순환출자를 했죠. 참 대기업들이 하는 방법인데 제일 모직에서 순환출자된 게 삼성생명, 삼성전자, 그 다음 삼성전자에서 출자된 게 전기, 삼성카드, 삼성SDI. 거기서 다시 제일 모직의 순환출자 공조 방식으로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그죠? 돌아간 겁니다. 그중에서 삼성물산의 어떤 출자 방식이 삼성물산의 출자 방식이 다시 삼성전자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은 중장기적 모멘텀을 띄고 있다는 얘기도 이때 드렸습니다. 그죠?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삼성의 지배구조. 몇 번이나 강조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보강 그룹주들,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된다는 얘기도 그때 드렸고요. 그죠? 보강, 휘닉스 소재, 휘닉스 홀딩스. 최근에 휘닉스 홀딩스 급등이 나왔죠. 그죠? 그 왜 나왔습니까? YG엔터가 휘닉스 홀딩스를 인수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 보실게요. 상속 문제에 대한 부분들.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상속. 자, 이걸 왜 하느냐? 왜 삼성 SDS를 상장하느냐? 상속세 납부를 위한 현금 마련이 필요하다. 그게 약 6조 원인데 바로 이 상장을 통해서 이 상속세에 대한 부분들을 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 기업의 이명까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빠르게 좀 짚고는 시간이 없어요. 그죠? 현대글로비스가 상장인 PR인데 결국은 일값 몰아주기 규제정책 때문에 이것도 빠졌다가 계속 일값 몰아주니까 다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죠? 삼성 SDS도 자, 일값 몰아주기 규제가 되면 이런 식으로 올라온다는 얘기죠. 중장기적 모멘텀을 가진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그 다음 주에 설명드릴 경우에 배달의 민족입니다. 연말 소비 시즌. 이때 강조드렸던 게 세 종목이에요. 자, 뭐였느냐. 자, 보실게요. 대한항공. 국제 유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물류 운송 시스템에 대한 비용은 올라가고 있다. 대한항공. 오늘 5% 급등 나왔습니다. 자, 주가 한번 봐보세요. 최근 들어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죠? 아시아나항공. 자, 오늘 11%나 올라왔습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그 자료 화면만 짧게 보실게요. 국내 여객, 국제 여객, LCC 분담률. 즉, 화물 운송 비용 분담률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그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자,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빠르게 넘어갈게요. 국제 유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 설명드렸죠. 그죠? WTI, 서부 텍사스한 중진류가 수출되면서 두바이유하고 ZFU까지 즉, Z기름까지 ZU라고 불리는 항공기 기름까지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소비 시즌 때 얼마만큼 소비 판매율이 증가하고 있냐 직구족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또 CJ대한통운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CJ대한통운 자, CJ대한통운도 최근에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 보실게요. 운송산업 기회 요인 자, 요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화면 바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자상거래 규모도 계속 늘어나고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도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때 강조드렸던 게 꽉 세 종목이 있습니다. 대한항공,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 CJ대한통운이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보세요. 지금 왜 그때, 2주 전이었어요. 그죠? 왜 그때 그렇게 강조를 드렸는지 지금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를 블랙프라이데이를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드렸습니다. 자,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 조금 짧게 끊고요. 다음 주에 또 조금 설명드리고 새로운 섹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바쁜 시간을 쪼개서 여러분들께 정말 성심성의껏 자료들을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자료가 차트를 보고 참고해서 나온 자료입니까? 그냥 단순 특정 모멘텀만 보고? 아니죠. 종합적인 판단을 근거로 한 자료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근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매주 이렇게 설명을 핏에 높여가면서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너무 이런 것들을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 자료를 준비하는 데까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어떤 얘기를 드리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꼭 좀 참고하시고요. 앞으로도 수익을 말하다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서 제가 하는 얘기들을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